두 주 전에 케냐 몸바사에서 모케냐 세미나가 열렸었는데 제가 카페에 특정으로 올렸어요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세미나를 통해 직접 거짓심을 확인했고 판단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저도 합류하기 원합니다 케냐에서 지난주에 한 235교회인가가 다시 새로 우리 교회, 지교회로 자발적으로 들어왔는데 아무튼 이분도 자기도 합류하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번에 케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차로 8시간 걸리는 수도 나이로비 또 그 외에도 케냐 여러 지역에서 수백 명 모케자들이 자비량으로 교통비하고 숙박비를 자기가 지불하고 그렇게 참석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아프리카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는 전부 경비를 주고 식사도 주고 이래야만 모이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이라서 그래서 주최 측에서도 이런 일은 처음 본다 놀라운 일이다 굉장히 놀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모케라들이 많이 참석했어요 약 1700명 정도가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둘째 날 오후 시간에는 치유 시간을 가렸어요 그런데 통로가 좁아서 수백 명이 즉시 치유가 돼서 통로가 좁아서 다 나와서 이렇게 간중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요 그런데 제가 제일 감동을 받은 것은 제가 가장 놀란 것은 한국 목사들과 아프리카 목사들의 차이예요 그들의 반응의 차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다르죠 그래서 그 간증들이 제일 제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뭐 시간 관계에서 주요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합 쿠리아 감독 교수 저는 여러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감독이자 교수입니다 이번 세미나 기간 동안 참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교회에 대한 거짓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세미나 참석한 후 모든 것이 거짓 소문이고 사랑하는 교회가 얼마나 성경적인지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첫날 세미나에 참석하고 저는 바로 회개했습니다 이 교회를 판단했던 것을 또 진리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던 제 모습을 두고 회개했습니다 이제 저도 사랑하는 교회에 합류하기 원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교회에서 가르치고 인도하는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진리들을 다 받아 적었고 제가 가르치는 신학생들에게 가서 그대로 전할 것입니다 존 딕슨 판가 감독 첫날부터 계속 참석한 결과 사랑하는 교회 가르침들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수년 동안 배운 것보다도 이번 세미나 3일 동안 배운 내용들이 훨씬 더 값지고 훨씬 더 성경적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저도 사실 사랑하는 교회 가르침에 문제가 있다는 거짓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미나를 참석한 후 이제 그런 거짓 소문을 퍼뜨린 자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곳에 계시는 많은 목회자들이 증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험담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직접 가서 변호할 것입니다 공격에 굴하지 않고 타협 없이 귀한 진리를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프란시스 오네포리에타 목사 마사이족 아프리카에서 인기 있는 번영 신앙에 대한 내용이 아닌 성경적인 참된 진리만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에서 하시는 사역은 단지 어떤 교회 사역이 아니라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운동으로 보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목회자인 우리가 깨어난다면 전해주신 말씀대로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허드슨 은대다 감독, 교회와 목회자 여비회 회장 제가 대표로 모든 케냐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를 이제 제발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에서 가르쳐준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진리대로 가르치기만 하면 주님 앞에 부끄러울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에서 전해주신 이 복음이 진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에서 다시 방문하실 때는 이 진리를 사모하는 목회자들이 수천명이 더 모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꼭 다시 오셔서 진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전해진 말씀이야말로 진정한 진리라는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제 41년에 사역을 걸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참된 진리이고 성경적인 팩트입니다 저는 이 진리가 이제 케냐 전역에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목회자들과 감독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의 교리적인 다툼과 논쟁은 이제 그만하고 그냥 이 최고의 진리대로만 따르면 된다고 말입니다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이로비에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레시아 목사, 교수 주님께서 케냐에 부응이 임할 것이라고 저에게 예언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 이 예언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미나 때 전해진 진리가 바로 이 붕의 비결이라 믿습니다 붕의 씨앗을 이 땅에 심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읽어보셨나요? 예, 이게 카페에 들어가서 안 읽어보신 분들은 카페에 중요한 소식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꼭 매일은 몰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들어가셔서 중요한 소식들은 좀 보시고 설교도 들으시고 그럼 더 큰 은혜가 될 줄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이 간증들이, 목사님들의 간증들이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고 특별히 거짓 소문에 속았다가 목사님들이 이렇게 견해가 바뀌고 지지하는 것들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 목사들은 왜 이렇게 다르지? 우리나라는 내가 볼 땐 진짜 희망이 없는 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목사들은 왜 이렇게 다르지? 제가 이단 사냥꾼들이 저를 공격하는 글들을 안 보는데요 안위한 목사라는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영상을 어제 하나 봤어요 참 불쌍하더라고요 목사들이 왜 이렇지? 불쌍해 그냥 주여 용서합니다 주여 축복합니다 몇 번 축복하고 그냥 끝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속죠? 왜 이렇게 수많은 목사들이 속고 왜 이렇게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속고 있죠? 그 이유는요 직업적인 이단 사냥꾼들 때문이에요 그 현대 종교 누구의 탁명하니 그게 원흉이야 그것부터 한국교회에 아주 잘못된 흐름이 들어와서 버젓이 교단들이 있고 버젓이 교회의 이대위가 있는데 무슨 평신도가 현대 종교 찌라시 같은 거 하나 차려서 목사들을 해서 얼마나 그게 아마도 여러분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또 채 멋이 계속해서 그 줄이 이어오면서 아주 이게 종교 마피아라 그러잖아요 종교 마피아 이게 아주 종교 마피아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문맥과 상관없이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지어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서 답변도 안 들어 그냥 지네들이 거짓말 지어낸 거 가지고 지네들이 판결해서 총회에 올려 그러면 총회장이나 총부나 아무도 몰라 자기들은 조사를 안 했으니까 그냥 그게 맞는지 알고 이단으로 때려 그러면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말해서 솟구니 목사들 중에 연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냥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이단 사냥꾸들이 만들어낸 그 거짓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믿고 각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요 그러면 성도들은 또 목사들한테 다 속아가지고 아 사랑하는 교회는 이단이야 문제가 있어 이렇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수많은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이 속고 있고 이게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되고 있는 상황 제가 책도 많이 보내주고 우리 영상도 올라가 있고 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목사들이 우리가 이단이 아니라는 걸 제가 타교단 목사를 만나봐도 자기 주변에는 우리 교회에 이단이라는 목사가 없다 이런 목사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이게 조직적인 거기 때문에 개인이 못 이겨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겁이 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초대형 교회 목사들도 저하고 교류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류하는 분들이 유명한 목사들은 그런데 겁이 나서 하나도 말을 못해 김정인이 잘못됐다는 건 다 알지 그런데 그 밑에서 누가 겁나서 얘기해 이상하게 이게 자유대한민국인데 한국교회가 그래요 한국교회가 목사들이 진실을 알아도 말을 못해요 겁이 나서 이게 제도적으로 썩었어 이게 제도적으로 썩었어 한국교회가 썩었다 그러면 자기네들을 변호하려고 한다 아니 거짓말하는 게 썩은 게 아니고 뭐야 비겁한 게 썩은 게 아니면 뭐야 아니 한기총 회장처럼 농혈적으로 돈이나 요구하고 돈이나 뜯어먹는 게 썩은 거 아니면 뭐야 거짓말하고 정의롭지 않고 돈 요구하고 이게 썩은 거 아니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빙산의 일각을 얘기하는 거고 실체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런 간증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참 탄식이 되죠 저는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냥 각계 전투지 남은 자들 귀한 목사님들이 있고 귀한 성도들이 있고 그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단체로서의 한국교회는 이미 끝났다 자정 능력이 없다 회복 가능성이 없다 여러분 회복의 천단증은 왜 진리예요 진리를 바라드려야 되는데 아프리카처럼 진리를 바라드려야 되는데 진리를 외치니까 벌태처럼 매도하고 전혀 요지부동인데 한국교회에 무슨 희망이 없어요 희망 없어요 한국교회에 희망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런 상황을 생각할 때 제가 이제 영상이 하나가 떠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여러분한테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솜이에요 제가 솜인데 왜 제가 저걸 보면 돼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들 하고 있다 진짜 통합이나 합동이나 고시나 백석이나 이것들이 무슨 기독교 방송이나 신문이나 목사들이나 신자들이나 진짜 개풀 뜯어먹는 소리들 하고 있다 아니 지네들이 이단이 아닌데 내가 무슨 이단이야 내가 이단이면 지네들이 200단쯤 되겠다 얼마나 비성경적인 설교를 얼마나 깊이 없는 설교를 얼마나 잘못된 설교를 매주마다 하고 있으면서 내가 지네들보다 적어도 7배는 성경적인 게 있구만 적어도 7배 2배가 아니야 적어도 7배는 성경적인 게 있구만 성경적이면 이단이 되나 비성경적인 게 있구만 정통이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 위에 목사들이 올라가 있고 교단이 올라가 있고 2대 2에 올라가 있는 이런 적글 시도적인 이런 한국교회 지네면 이런 상황 여러분은 눈 뜨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섞고 있냐 그게 이게 다 내려오는 거예요 이단 사령권들이 원류야 그들이 거짓말 전에서 지네들이 검사되고 지네들이 판사되고 전화 한 통 안 해 아무 조사도 안 해 지네 멋대로 외고 가고 해서 써내고 그러고 이단으로 때려 그러면 그냥 그 교단 목사들이 다 믿네 강대상에서 떠들면 또 신자들이 다 믿네 이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분 단체로 섞고 있어요 단체로 조영기 목사 이단이다 그건 이단 아니었잖아 윤석정 목사님 이단이다 이단 아니었잖아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둘이에요 여러분 한둘 그런데도 여전히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유독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정말 일곱 변이라도 악질적이거든 그게 왜 그러냐 우리 교회에 있는 진리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참 편안하더라고요 마음이 참 편안해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는 거 소용이 없어요 마귀가 알아줘야 돼 사람이 알아주는 거 소용이 없고 마귀가 알아줘야 돼 마귀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을 마귀가 알아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을 마귀가 알아보고 구약돼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환영한 게 아니라 가장 환영해야 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극심하게 핍박하고 그다음에 사도들을 전부 핍박하고 기독교 형사상 지금 기독교 위인이죠 여러분 웨슬리니 피니니 스펄전니니 유명한 사람들 말만 대봐 이단 소리 안 들었다는 사람이 없고 그 당대에 핍박 안 받았다는 사람이 없고 고통 안 당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게 마귀의 아주 고질적인 역사라고 고질적인 역사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성교가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아프리카 성교가 그러나 한국은 희망이 없다 한국을 나름대로 쓰실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끝났다 이제는 아프리카가 희망이다 그리고 여러분 한국도 기독교인이 점점 줄고 있죠 전 세계가 기독교인이 줄고 있어요 기독교인이 늘고 있는 것은 내가 알기에 아프리카뿐이에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아프리카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프리카의 하나님이고 기독교의 본류, 기독교의 주류가 아프리카가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들이 작은 나라에서 이단이나 삼단 그냥 관심도 없어 그냥 니들 맘대로 떠들어라 나는 진리를 회복하고 그다음에 그 진리를 퍼뜨리는데 많은 동력자들을 주셨잖아요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바라볼 게 아니다 우리나라를 20년 동안 사회가 봤잖아요 어떤 진리를 전해도 이 사람들은 관심 없다 어떤 기적이 나타나도 이 사람은 관심 없다 어떤 증거를 들이다든지 이 사람들은 팩트나 진실 자체에 아무 관심이 없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이기적인 집단이다 이들은 나도 관심 없다 나의 마음과 관심은 아프리카이다 아프리카에서 시작하자 개신교를 아프리카에서 시작하고 칼빈 루터가 왜곡시킨 개신교가 아니라 정말 성경 그대로의 개신교를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버져나가게 해가지고 교회를 개혁시키자 믿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자 이게 제 관심사예요 이게 제 꿈이고 죽을 때까지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제 관심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 성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프리카를 여러분들은 한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은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찌끄레기야 찌끄레기 여기서 뭘 얼마나 사람들을 구원하겠어요? 도대체 얼마나 기적이 일어나야 사람들이 믿겠어요? 얼마나 진리를 선보해야 사람들이 믿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프리카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기서 2단이다 3단다 아무 상용이 없어 아프리카가 앞으로 전 세계 기독교의 주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류 세계 속에 지금 살아가는 교회가 각 나라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작은 나라에서 뭐라 그러든지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판도는 뒤집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당장 누명을 벗고 뭐 이런 데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 그냥 예수님도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야 그냥 들을 게 있는 목사들만 깨우치면 돼 들을 게 있는 신자만 깨우치면 돼 들을 게 있는 사람들만 구원하면 돼 여러분 초점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초점을 분명히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